지난 18일, 한 유명 SNS에 예고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이튿날 목포 평화광장에서 검정색이나 갈색 머리의 사람을 흉기로 해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이 추적해 확인했더니 이 글을 게시한 사람은 10대 중학생.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생은 재미삼아 올리려던 글이 실수로 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에 이어 서현분당역에서도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찰이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놨지만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청소년들이 허위로 흉기난동 예고글을 작성하면 공무집행 방해죄와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범죄 목적을 가지고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리면 살인 예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흉기난동 예고글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돕는 한편,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청소년들은 지금 발달 과정상 가치관의 정립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과 상담이 병행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장난으로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릴 경우 치앙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와 청소년이 SNS에서 흉기난동 예고글을 보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